안녕하세요 유튜브 승인을 받기 위한 시청시간 보는 방법 구독수 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화면을 열면 본인의 아이콘 있는 곳을 마우스를 갖다 대면 클릭을 하면 스튜디오 유튜브 스튜디오 창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있어요 본인의 아이콘 밑으로 쭉 마우스를 내리면요 세 번째 달러 표시 있는 수익 창출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구독수 1000명 그 다음에 시청시간 4000시간을 충족을 해야 유튜브 승인을 올릴 수 있는 단추가 활성화가 됩니다 파란색 단추를 눌러서 승인 신청을 올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